흐흐흐흥 야 이거 딜 좀 나오겠는데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볼까 화살 맞으실 뿐 오늘 뭐 마저 40에 방어력 50 올렸으니까 개꿀이지 또 나 오니까 밤이야 아 재수가 없을라니까 이렇게 없어요 혈압이나 먹자 지금 혈압 터져 죽을 것 같다 갈수록 약이 안통하나봐 약 내성생겼나봐 약에는 내성생이 생겼는데 혈압에는 내성이 안생겨? 어휴 어휴 개같은거 드래곤 에로우여 어휴 근데 확실히 재밌다 이렇게 화살 만드는건 재밌어 화살 만들었으면은 만들었으면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많이 만들어져서 재밌거든요 근데 내가 궁수 자체를 안좋아해서 궁수 좋아하면 재밌을텐데 진짜 스카이링 궁수는 재밌어 정말 재밌어 근데 하필 내가 궁수를 안좋아해 궁수를 안좋아하는 나도 재밌을정돈데 아아 반면 전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전사가 더럽게 재미없는데 이렇게 많이 하다니 정말 나는 스카이링 좋아하는거 같다 어딨니 그레이 아잇 아 자고 자고 뭐가 헷갈리네 진정해 진정해 아니야 잘못봤어 진정해 어디서 튀어나왔냐 허수압인줄 알았네 자 허수압이 효과 좋다야 자 없으면은 안 느꼈을텐데 그냥 쏘면 죽지 않을까? 이제 무배 아니어도 어흠흠흠 지나갑니다 저기 숨어있다가 구간거야? 미친놈이네 이게? 야아 완전 클로킹이야 와 25라고? 흐흐흫 야아 재홉인데 드래곤 뼈로 만든 화살인데 말이야 싸게 싸게 나와 이걸 걸린단 말이야? 야 데미 진짜 세다 같이 잡자 격자다야 저딴 장비 있고 지금 우리랑 비비는 거야? 양심머리가 없구만 비벼지네 심지어 야 누가 너 고깽이 쓰랬냐? 너 설마 안 쓰냐? 내 그 블레이드 담거? 잘 써 준비해 준비해 솔 준비해 푹 가는 거야 내려와서 지금 이미 위연놈부터 너무한 거 아니냐? 거기 그렇지 이것이 인간의 예측샷이에요 어딨어 치상하게 저기서 쏘는 거 봐라 그렇지 폭력표 너무 센 거 아니냐? 9레벨인 주제 누가 저기야 이야 스스스스스스스스스쿨 파충류다 이거지 안 보여 안 보여 이거야? 아 풀떼기 이거 누가 설치했어 그렇지 어쭈 제법이야 졸렬하게 힐 해주고요 나한테 나는 드래곤본이거든요 님들 드래곤본이라 이 말이야 미쳤네 미쳤냐 베는게 없어 아주 야 너 망토 괜찮다 괜찮하다 나름 여기서 이제 마비 달인 마법같은거 쓰면은 이제 원캐퍼로 더 많이 올라갑니다 100 이상으로다가 그거바고 전설한 사람도 여기서 녹아다니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원캐퍼 안써도 바닐라이어도 어쭈 난 그런거 아네 활전같은거 난 활 안좋아한다고 죽어 이럴땐 또 재밌지 어디갔냐 아 잠깐만 너무 너무 다리가 안움직여 그렇지 어 성능 꽤 괜찮은데? 한 4정도 올라온거 같죠 전설기준으로? 드래곤뼈화살 얼마 남았어? 20개밖에 안 썼어? 캬아 돌아갈까 이제? 제전도 100이고 뭐 또 찍을거 있나? 폭포인트좀 사자 회복있고 변화 변화 찍어야되는데 나? 변화 찍어야 올라가거든요 나 아직 레벨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그냥 지금 찍어도 의미없는거 같고 재료는 충분히 올렸고 방어구두 하.. 야.. 나무 블럭 좋지 저거 실드가 좀 땡겨 강한 미러치기 야 그럼 이거 100이면은 300%야? 150이니까 지금 450까지 되는 거야? 오지네 오오오 아 내동댕이 이거 재밌겠다 와 개 사기폭 맞네 이거 집중강타 나 찍었어? 어 집중강타 나 찍었어? 언 찍었대? 궁수른 아직 안 찍었구나 가만히 서 있는 거 저거 그러면은 이거 뭐야? 뭐 찍자 방어술 강미디어 그래서 방어 올려야지 이제 변화법은 나중에 올리고 방패술 누가 올려주더라? 르르르르 어디 거인을 좀 잡아서 퍽도 하나 더 봤고 사냥 시간이야 사냥 시간이야 나가 비 오는 날 뒤지게 맞는 거야 어디 갔니 얘네 저기요 저기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갔어? 저기요 추워서 들어갔나 비와서? 비와서 들어갔다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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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지 들어가서 자냐? 자긴 하냐 거인들은? 뭘 조심해야 지금 쟤 안 보이냐? 진짜 들어와 있어 얘 진짜 들어와 있어 얘 어디 갔다 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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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프냐? 너 핏덕이 됐는데 아주 그렇지 그렇지 드래곤 화살이여 데미지 좀 봐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길 수 있냐? 연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가슴마쳐야 뒤로 빠지지 않았나? 멀쩡하니? 머리였니? 돌지마 위험해 쾅! 쾅! 잘가 어디서 일어날라 그래? 들어가 있어 야아 잘 나왔다 기대 줄게 그렇지 그렇지 나 그런 대사도 있니? 어디서 춥다고 들어와 있어 울라그들은 왜 죽였냐? 이솔다의 메시지 어... 나 마치 바다 같기 때문에 수행하나 솔도 한 대 가야겠네요 오우예아 팔아야지 강화해서 팔까? 내가 강화하면은 비쌀 것 같은데 어디보자 그렇지 와아 야 가지마 장사해야지 아 진짜 몇 시야? 아 무슨 4시에 들어가 점심시간이니? 여덟시에 퇴근하면서 무슨 점심시간 저녁시간이야 퇴근 아 퇴근 안 되시는 경우가 없잖아 너 진짜 먹고 있는데 쟤? 너는 사장 넌 사장 딸이니까 이해한다 내가 이거 좀 가져가시구요 음 나쁘지 않구만 인체도 된거 없니? 아 중급냉긴데 오크제야? 꺼져 어 소쿠제야 어디다 비벼 먹으라고 아 짜식 저거 별 볼일 없는거 파는거 봐라 저러니까 안되는거야 설나 어디갔니? 저기있냐? 내려오게 돼있거든요 저거 여보 스카이디움 최고의 위인이라는 이솔다 이쁘다 이쁘장이 생겼죠 뭐 음 스카이디움 유저들은 쓸데없이 누이도 없더라고 이정도에 만족해야지 팔고싶은데? 전부 야 150골드나 해줘? 야 많이 쳐주네 원래 물약은 이제 살 땐 비싸도 팔 땐 싸거든요 오 제법인데 괜찮네 저거 저정도였어? 판매용도면은 괜찮을거 아냐 그 레벨 낮아도 600원이면 좋지 초반에 좀 멀긴해도 정막막하면 해야지 다 해버렸네 지금 할거 없네 드리곤 잡으러 가야겠다 메인 해야되는구나 아 전쟁캐스터 싫어 아 노잼이야 전쟁 그거 안하고 해도 그 대화라고 하는거 노잼이고 왜 그런거 만드는지 모르겠어 혹시 선생님 어디계신지 아시나요? 선생님 아직 가르쳐줄 수 있나요? 혹시 안되는구만 아 레벨업 너무 많이 남았어 뭐 짜지? 캐스트 깼으니까 올릴 수 있으려나? 포인트 아이 야 드레그 야 거인 잡았는데 저거 밖에 안올라갔어? 개호바야 거인좀 잡아보자 거인이 꽤 많이 줬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줬나? 더 떨어져야돼 이리와 너도 준비해야돼? 나 혼자 막 싸우기라 생각하지 말어 저거 거인이 일단 하나인데 저쪽에 한명있습니다 저기 있죠 항상 두마리있기때메 메모도 두리고 크으 착한데미 좋아 크으 착한데미 좋아 원건이 많으면 제압하겠는데 이러다 크으 착한데미 좋아 하나하나 어디서 화염이야 이게 어택! 마가지대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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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 죽으시구요 이제 거인도 내 상대가 안돼 알았냐? 가죽좀 처리해야겠다 이거 느려 느려 이건 좀 아니지 어우야 그럴 뻔했네 아 어우야야 잠깐만 조금 아프다? 어우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생각보다 날카로워 멍청한 AI는 여기로 못올라오죠 딱 서 우리 동료 괴롭히지마 동료 근접 센데? 후회할텐데? 쟤 쟤 멍청한게 나무와탈 써서 지금 원거리 약하거든? 근접이 더 세 걔는 근접러야 너무 무식하게 때린다 근데 인간적으로 고깽이 치워라 고깽이 거슬린다 야 오 웬일이야 막탄나야? 사라졌다 지팡이만 만져도 템파밍이 되는 갓게임 크아 절로 소환됐네 야 얼마있냐? 그래 이정도는 올라간다니까? 하나에 4000이네 쟤는 조금 더 올라갈겁니다 쟤 38일거에요 아마 거인보다 좀 레벨업이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느려서 은신하고 때리면은 멍청해서 모르지 않을까? 멍청이 녀석 멍청이 녀석 은근 빠르가제? 아 제발 아 제발 너 때문에 걸렸잖아 니가 쏘는것보다 내가 은신으로 쏘는게 훨씬 세다고 짜져있어줌 비싼 드래곤 뼈로 만든 화살들이 맥없이 빠져나가다니 맥없이 빠져나가다니 비싼 드래곤 뼈로 만든 화살들이 비싼 드래곤 뼈로 만든 화살들이 맥없이 빠져나가다니 비싼 드래곤 뼈로 만든 화살들이 두 마리가 더 있는데 잡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슬슨 근데 왜 저러냐 너 때문이냐? 발견한거야 나를? 아 발견했잖아 쟤 때문에 아 나 좀 살았는데 잠깐만요 그거 되는거지? 되니까 그렇게 붙어 싸우는거지? 아니 대화로 해결하자 여기서 오면 망해? 어 아직 이게 꼈어 멍청이 저거 나 죽는줄 알았는데 진짜 죽어 죽어 아 잠깐만 잠깐만x3 말로 하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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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빠꼬 하지 말고 싸워 어우야 졸나 아파 물로가 물로가 볼 수가 있으니까 못 오자노? 멍청해서 멍청하자노 와봐라 털 가지고 젖을까봐 못 오지?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그만 죽어주세요 그만 죽어주세요 그만 죽어주세요 저렇게 오래 버티네요 그라치 나았을 것 같은데? 폭포인트 세마리 잡았는데 그치 만모스 셋인데 하나에 뭐 삼천 존나 한? 이천 존나 이촌? 이촌? 이천? 이래 보면 강압에 맞춰서 별로 경험치가 나오나봐 레벨 차이가 아닌가 신기해 나 방종할 시간이네 궁술 배우고 배우가죠 아 드래곤 뼈살 세다 어 넣는 맛이 있네 딱딱 어딨니? 스승님 거기 있었어요? 자리 뺏겼어요? 지정석 야 식탁도 없는 데서 먹네 있는데 못 놓는구나 야 너 식탁이 얼마나 높은거냐 대체 네 어깨랑 같은 높이면 어떡하냐 식탁 크기가 너 왜 이렇게 작냐? 깜짝 깜찍하시네 감사합니다 찍어볼까? 오오 레인저 비틀거리지 않는다 나 이거 찍으려고 온거 아니지 않나? 나 못 찍으려고 했지? 저격수 있네 60% 더 큰 피해 야 괜찮은데 80% 까지 되나보다 80% 까지 되나보다 이거는 두개 까지? 저격 야아 마법 효과도 두배 세져? 대박이다 다음은 이거다 속사있네? 속사 괜찮지 들키기 전까지 속사하면 되잖아 아아아아아아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뭐 수고하셨구요? 이리 와봐 너 내가 사진을 찍을 시간이야 말 걸지마 더러워 아 너 말 거니까 뜨잖아 아 여기 위치가 괜찮나? 늑대인간 녀석 자아 오늘 뭐 여기까지 하자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앗 리자더맨이 늑대인간 되면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되는거 아니야? 리자더맨인데 이만 뿅 아아